목포목갈치 풀치입니다. 지금 풀치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포목갈치 풀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육젓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kg씩 당겨져 있는 신화산 육젓이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습니다. 신화산 추적 같은 경우는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화산 추적. 깨끗하고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김장철이다 보니까 신화산 추적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고 좋고요. 북새우젓 3kg씩 당겨져 있는 북새우젓이고요.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 북새우젓입니다. 멸치액저도 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합니다. 5kg, 10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국내산 멸치젓도 판매합니다. 2.5kg, 5kg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치젓도 2.5kg, 5kg 다 국내산입니다. 김장에 달여가지고 넣으셔도 되고요. 항사거젓도 묻혀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말린 청각이고요. 말린 청각은 1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에 3만원씩 판매하고 있고 청각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김치에 물 뿌려가지고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고추장 멸치입니다. 지금 새롭게 입고된 고추장 멸치고요. 보길도 고추장 멸치 인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짜지 않아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이제 볶음멸치인데요. 보길도 볶음멸치입니다. 최상급이고요. 알백이고요. 짜지 않아서 맛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짜지 않고 맛이 좋다는 걸요. 그리고 뒷포리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길도 해 뒷포리고요. 뒷포리 같은 경우는 받아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정말 육수내기 정말 좋고요. 정말 맛도 좋습니다. 보길도 해 뒷포리고요. 정말 싱싱하고 건조 잘 된 걸로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국내산 강고등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고등어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산 갈치포입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명태로 작업하고요.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한 코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항태채입니다. 러시아산 명태로 작업하고요. 가공은 인재군 용대리세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역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진조 또아리미역 최상급입니다. 5개,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1개의 롤로 감아져 있습니다. 1개의 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3, 4인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 보길도 건다시마가 두툼해서 인기가 좋고요. 보길도 건다시마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역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국내산 햄미역줄기, 염장 쌈다시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쌈쌈해 드시고 맛있습니다.